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소고기 육개장을 만들 거예요. 소고기 사태를 물에 담가 핏물을 뺍니다. 핏물 뺀 소고기에 고춧가루 세 스푼을 넣습니다. 올리브오일 1스푼을 넣고 볶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고추기름을 내줄 건데요. 볶다 보면 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물을 조금 첨가해서 해주시면 안타고 고추기름을 낼 수가 있어요. 쌀뜨물을 붓고 끓입니다. 고사리 손질하고 남은 것들이에요. 여기다가 고춧가루 1스푼 소금 반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거는 고사리 다듬을 때 위에 조금 뻣뻣한 부분을 남겨놨다가 육개장으로 끓이려고 하는 거예요. 국물을 끓기 시작하면 맛을 1스푼 반을 넣고 뚜껑을 닫고 20분 정도 끓이다가 고사리를 넣습니다. 고사리를 넣고 끓이는 동안 숙주를 깨끗하게 씻어 체에 받칩니다. 고기가 기호에 맞게 익으면 숙지를 넣어주세요. 숙주는 끓이면 금방 숨이 죽으니까요. 양껏 넣어주셔도 돼요. 버섯 파우더 1스푼 반 치안 끝 해주시고요. 마늘 1스푼 모자라는 간은 기호에 맞게 소금으로 해주세요. 이제 뚝배기에 끓여 먹을 건데요. 납작당면을 미리 불려놨어요. 납작당면을 가위로 잘라 뚝배기에 담습니다. 거기에 육개장을 담아주세요. 육개장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 1개를 풉니다. 파 넣어주시고 바글바글 끓여내면 맛있는 육개장 완성이에요.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 이런 육개장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끓여본 지가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애들도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 안 좋아하는데 이제는 좀 컸다고 이렇게 끓여주니까 되게 잘 먹더라고요. 저도 몇 년만에 먹는 건지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납작당면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요즘 스트레스 받는지 이런 매운 게 자꾸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러스 때문에 어수선해서 집에 있는데도 불안하고 그러네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이 영양 깨지지 않고 면역력을 스스로 기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감기식으로 그냥 지나갔을 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려고 해도 의지가 안 생기고 자꾸 뉴스만 보게 되네요. 아우 어떡하죠? 그래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힘내시고 다들 건강 챙기세요. 안녕. 형님. 성 crime.